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리쥬입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은요 Make Your Life라는 곡이구요 요즘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힙함을 주자는 내용의 그런 곡이에요 댄서들 없이 무대 서기도 해서 밴드랑 하는 처음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르도 락이라는 장르를 처음 해봤구요 그리고 또 MBC에서 라이브 무대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리쥬가 부르는 라이브 무대 어떤지 한번 들어봐주세요 수록곡 블라블라는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거 좋아하시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만 좀 이렇게 나가둘래? 그런 경고의 그런 노래에요 굉장히 경쾌한 댄스곡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희망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노래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제가 부르는 라이브 무대에 한번 들어가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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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